카리타스가 뿌린 생명의 씨앗이 새로운 희망의 열매로 다시 자라납니다. 지구촌 곳곳에 퍼지는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나눔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과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해외원조기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후원 문의는 02-2279-9204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해외원조기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사단º 5 get time 2 터치